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김민진 차장 운영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2비를 발행한다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실 지금 업황을 둘러싼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먼저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 4분기에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 1분기 곧 발표될 분기는 더 안 좋을 거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크게는 3조 9천억까지 지금 적자 규모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업황은 그래도 나아질 거라는데 초점을 맞춰가면서 최근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차장님 지금 1분기 앞서 보신 것처럼 3조 5천억에서 9천억 원 정도 9천억 원 정도 적자가 나올 텐데 이때가 바닥으로 찍고 올라올 거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디렘 가격 반등 매출도 회복될 거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자사주의 44%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환사체 특성상 저리로 채권 발행을 했기 때문에 부담은 덜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발행 주식 2.4%라서 이 부분이 혹시 주가에 반영이 됐을 때 희석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며 오늘 갭락으로 출발을 21선 내주고 있더라고요 영향력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얘기했었던 공시 내용 그리고 정정 공시를 통해서 물량을 조금 늘렸어요 2.2조 원 정도의 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방식이라는 건 공시 내용에 다 나오게 되고요 이번 내용 자체는 사실은 운영 자금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야 이거 돈 빌려와서 결국 시설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설 투자 공시가 운영 자금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운영 자금은 진짜 회사가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해서 빌리는 돈이고 지금 당장 원재로 살 돈도 없는 그렇죠 시설 투자라는 것은 결국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지금 반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운영 자금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걱정할 만한 시설 투자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이닉스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운영 자금을 빌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의아하실 겁니다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지난 10여 년간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시장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하락으로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요 저는 사실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운영 자금이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저리로 돈을 빌린다라는 측면이에요 최근에 이제 발행된 지금 LG디스플레이가 LG전자 쪽에 돈을 차입을 했을 때 제 기억에 6.06%로 아마 빌렸을 거예요 1년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훨씬 더 2%는 안 되는 금액이 1.25에 3.75 그러니까요 훨씬 더 낮은 금액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운영 자금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면은 사실 갚을 수 있는 금방 갚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다만 이제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은 업황이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분기 디렘 현물 가격 자체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정거래 가격 자체는 2월달과 3월달에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은 항상 최악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하락 시에는 SK하이닉스 그래도 조금씩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만 3천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얼마 전 주말 사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보안 그 칩 제품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쪽으로 불똥 튀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업황 회복만 믿고 사도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말씀 주셨듯이 다양한 악재들이 지금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러한 단기적인 요소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보다는 결국 업황의 저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종은 오늘은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결국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매출액도 반토막 이상 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줄이겠다고 했고 실제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직접적인 생산량 감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서 정말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뭔가 움직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시장에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삼성전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반도체 업황 저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이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오늘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기는 어렵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종합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팡 메모리 쪽은 안 좋은데 사실 소부장은 먼저 움직였잖아요 더 좋아질 거다 특히 삼성 쪽에서 집중 투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는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후공정 이쪽으로의 움직임은 계속 좋단 말이죠 이쪽은 그럼 미리 선점해서 투자 들어가는 건 괜찮을까요? 사실 미리 선점이라고 하기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많이 짚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SFA 반도체 아니면 후공정 패키지 쪽에서 한미반도체라든지 여러 종목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찍고 돌아서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기업들보다는 전통적인 반도체 업체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4 3,4도 있고요 소부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컷즈라든지 실리콘 부품을 하고 있는 TCK나 1EQNC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비업체들까지는 좀 모르겠지만은 또 동진세미캠이나 아니면 솔브레인 이러한 소재 업체들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소재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업황에 대한 저점에 물음표가 계속해서 달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혹은 파운드리 디자인 업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미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타픽 혹시 어느 쪽으로 보세요? 우선 그 종목군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그냥 SK하이닉스를 관심주로 좀 가져 나왔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IDM 업체들의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덜간 쪽으로 아무래도 매력도가 높아지겠죠 다만 업황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이쪽에 튀어오름이 반영이 될 겁니다 업황이 더디게 움직이게 된다면 지금 먼저 간 이런 AI 그리고 디자인 합수 쪽으로의 관심도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오늘 잘 가는 정유주 보겠습니다 오펙 쪽에서 감산을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발적 감산인데 이 뉴스 전해지면서 5월에서 12월까지 지금 165만배로 더 줄인다잖아요 이 때문에 6% 튀어오르면서 WTI는 박스권 상단 거의 80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100달러 간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던데 그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자발적 감산 지금 유가 재정균형 유가가 한 66달러라고 하는데 최근 6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대로는 산유국 적자 가겠는데 라는 움직임 속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200만 배로 원래 줄이던 걸 추가적으로 165만 배로를 더 줄이겠다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러브콜이 뉴욕장에서는 에너지 쪽으로 좀 쏠림이 나왔습니다 엑소모빌도 거의 신고가 부근이던데요 관련해서 시추업체들 잘 가는 가운데 아이비 쪽에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종목들은 신고가는커녕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고개를 살짝 든단 말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뉴스예요 우선 항상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정유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완전하게 동행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실적은 아무래도 정제마진 그리고 절대적인 분기말 유가 수준 이것이 영업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미국 시장 내에서 옥시덴탈 혹은 셰브론이라든지 코노코필립스와 같은 주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워낙 강세 흐름을 보였었지만 오히려 단기간의 유가급 등은 정제마진의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제마진을 놓고 봤을 때 거의 10년 평균 장기 기준으로서의 정제마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년도에 1분기 기준 평균 정제마진이 대략 9.9달러 정도 됐었고요 올해 1분기 기준 평균 정제마진은 7.5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정유 관련 유들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유가의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적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제마진이 YY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정제마진 흐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중국 내에서의 휘발유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서 중국 쪽의 휘발유가 해외적으로 수출되는 일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내 혹은 국내 정유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만들어낸 항공유의 호주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에 따라 그리고 워낙 주가가 못 갔었던 정유주들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의 성장 흐름에 따라 가장 수요차가 많은 자동차 쪽의 휘발유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런 정유주보다도 석유 도소매라든지 항공석유 이쪽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쪽이 좀 튀어 오르고 있거든요 이쪽은 추세적으로는 매력적이지는 않은 거죠 원래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한국석유라든지 이러한 석유자 이름 붙은 기업들이 세게 올라오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주를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시장의 변화 흐름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흐름과 성장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SO1의 주가가 현재 좀 과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SO1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탑픽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 어제 오늘 잘 가긴 했는데 다 은봉으로 떨어지면서 과연 추세적으로 오를 것이냐에 대한 그 트렌드를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싸서 올라오긴 할 거야지만 여기서 지금 시장이 아시겠지만 수급이 가는 쪽만 가잖아요 이쪽으로 갈 자금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2차연지 말고 할 만한 종목분들이 없다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SO1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하루 이틀 주식을 본다는 게 아닌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 관련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하시기에는 분명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부분이겠죠 SO1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에 대한 흐름과 정제마진 그리고 회복되었을 시에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SO1을 현재 시점에서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O1 탑픽으로 8만 3천 100원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원까지 갔다가 7만 원까지 고꾸라졌고 이제 고개를 막 들기 시작하거든요 다만 긴 관점에 시간 인내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우주항공 내 굉장히 또 주인공 역할을 해주면서 정말 궤도 넘어서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통합사 출범 뉴스 전해지고 있고요 한화 디펜스에 이어서 한화 방산까지 인수합니다 통합하면서 항공, 우주, 방산까지 아울러서 이제 2030년에는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 머스크의 스펙스X의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고요 10년 안에 반값 로켓 이 부분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블룸버그 쪽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성장 속도에 호평을 내놨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여기까지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1만 원까지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이 통합뉴스가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림한 뉴스인가 정말 주가가 사실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 관련 섹터였거든요 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별다른 흔들림 없이 지금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균형 잡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적인 요소들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사실 대외적인 노이즈가 조금 적은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최근에 K2 전차라든지 아니면 항공 쪽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의 여러 가지 전투기 쪽에 대한 수주 가능성들 이런 것들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항공우주의 수주 같은 경우는 중동 같은 경우는 중국 전투기 쪽에 훈련기 쪽에 좀 밀렸다는 얘기들도 약간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고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여러스페이스의 K9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문제가 없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중동 쪽의 수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다라는 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화방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화약까지 밸류체인을 확장시켰다라는 부분 거기에 더해서 항공우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 쪽의 강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요소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가장 또 강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균형 잡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다만 이제 주가가 문제인데요 부담감이 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하나여러스페이스가 노이즈가 가장 적은 방산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는 우주항공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림이 꽤 안정적인 포트폴로라는 거죠 다른 쪽에는 신성장 모멘텀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방산에 조금 치우쳐 있거나 그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답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성장주 이야기를 하면 사실 지금 밸류를 논하기가 참 어려운 장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때 그럼 중점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 더 가냐 마냐보다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우선 첫째는 저는 최근 가는 종목은 당연히 여러 가지 노이즈들보다는 주가의 절대적인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추세적인 주가가 무너지게 된다면 당연히 빠져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다른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우주항공 말고요? 그렇죠 방산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섹터 내에서의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방산기업들 뿐만이 아니라요 어제 이제 에코프로그룹주들이 좀 쉬니까 코스모그룹주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거죠 포스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섹터 내에서의 주가 흐름이 한쪽으로 세게 몰리면은 갔던 종목분들이 좀 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주들의 부진 속에서도 하나여러스페이스 쪽에 집중됐던 것은 결국은 이러한 방산업체 수급을 빨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부진했었던 방산주들이 LIGNX1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머리를 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여러스페이스의 부담감을 좀 느낄 수도 있다는 측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후발주자들의 주가 흐름을 좀 경계하면서 하나여러스페이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AP위성이나 인텔리안테크 같은 우주항공주가 너무 먼저 잘 가서 여기가 쉬니까 더 잘 가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방산의 움직임에서 수급이 쏠리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을 같이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되는 뉴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